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여력학 사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8학년도 9월 목표이네요. 그림 가와 같이 2개의 단열된 실린더 이상 기체 A B가 들어있다. 그리고 단면적이 동일한 단열된 2 피스톤이 정지해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림 나는 가의 A의 열량 Q를 공급을 하였더니 피스톤이 천천히 이동해서 정지한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지금 이 상태였는데 여기다가 열을 공급을 해가지고 슉 하고 밀렸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걸 먼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나에서 지금 보면은 A에다가 Q를 공급을 하고 있어. 즉, 열량을 공급을 하고 있어. 자, Q를 공급을 하니까 일단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내부 에너지 증가하겠지? 온도 올라갈 테니까. 즉, 델타 6A라고 할게. 내부 에너지 증가할 거야. 온도 올라가서. 그 다음, 부피 증가했으니까 기체 입장에서는 뭐다? 일을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일을 했습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치? 자, 그 다음 B입장 한번 볼게. B입장을 보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거 지금 무슨 과정이야? 단열 과정이야. 그치? 자, 단열 과정이니까 슉 하고 E를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단열 과정이니까 이렇게 씁시다. 0은 델타 UB 플러스 W다. 그치? E를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치? 자, 그런데 그럼 이거는 무슨 과정이냐? 이거는, 자, Q는 델타 U A 플러스 W인데, 어, 이거 등압 과정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등압 아닙니다. 왜? 자, 생각을 해봐. B 같은 경우는 부피가 감소하면서 온도가 증가를 해. 부피가 감소하면서 온도 증가했으니까 B의 압력이 증가하겠지. 그치? 그런데 피스톤 언제까지 움직인다고? 양쪽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움직인다. 그치? 여기서 때리는 힘이랑 여기서 때리는 힘이 같아질 때까지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B의 압력이 증가한 만큼 A의 압력도 같이 증가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A는 압력도 변했어. 등압도 아니야. 그치? 부피 변했으니까 등적도 아니야. 그치? Q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야? 등온이나 단열도 아니야. 즉, 얘는 패턴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 됐든 온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1도 하기는 했을 거야. 부피 증가했으니까. 그쵸? 자,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이제 보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자, 피스톤이 이동하는 동안 B의 온도는 일정하다. 뭐 말도 안 돼 소리하고 있죠. 그치? 1을 받았죠? 1을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B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ㄴ. 나에서 기체의 압력은 A와 B가 같다라고 했는데, 당연합니다. 압력이 같으니까 이 상태에서 피스톤이 정지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A, B가 같다. 이거는 옳은 지문이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ㄷ. A의 내부 에너지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Q만큼 크다라고 했는데, 자, 내부 에너지는 요거죠. 그치? 근데 Q를 공급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 내부 에너지도 증가를 했지만, 얘는 1도 했어.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Q만큼 크다. 이거는 틀린 게 되겠죠. 어떻게 돼야 돼? Q 마이너스 W만큼이 돼야겠죠. 그치? 그러니까 ㄷ은 틀린 지문.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쵸? 그치?